생강차 효능 5가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열을 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성분 때문에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다. 첫째, 초기 감기 퇴치. 흔히 감기 초기에는 생강차를 마시라고 한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론 등이 땀을 내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화력 향상. 생강차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구역질을 진정시키고 몸의 격련을 완화시켜준다. 아울러 소화 과정을 도와 다른 음식들의 소화를 촉진시킨다. 셋째, 멀미 예방.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탑승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멀미다. 차나 기차, 비행기, 특히 배를 탔을 때 매습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멀미가 시작되고 구역질, 구토, 현기증으로 이어지곤 한다. 넷째, 헛배 증상 완화. 생강은 항염증과 항균성 기능이 있는 허브로 오래전부터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약재처럼 사용되어 왔다. 생강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근육통 완화. 연구에 따르면 과격한 운동을 한 뒤 생강차를 마시면 통증이 완화된다. 이 연구에서 매일 3g의 생강을 먹은 여자 운동선수들은 먹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6주 후에 근육통이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